아 우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번째 에피소드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스트레이라는 고양이 게임 계속 할거에요 이번 에피소드로 이 게임 깰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아마 에피소드 하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냥 긴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시간 정도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 뭐 해야 하는지 전 그거 감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이 로봇 친구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노트를 찾아서 이제 뚝권 남았네 오케이 이 지역이 버려진 아파트를 살펴봐야 해 옥상에서 모두 내려다볼 수 있을거야 아웃사이더 로고로 찾아보자 로고 아웃사이더 로고를 찾아보자 옥상에서 흐흠음 그럼 더 오래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까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아웃사이더 로고 아 저 로그 아웃사이더 로구요 그냥 저 이상함 거의 저 렌 Jason 옆에 있는가 오우사이다 로고인 거 같아요 아 거기 거기 하나 있죠 거기로 가자 내려가셨으면 다행이다 여러분 아마 모르겠지만 전 고양이 너무 좋아요 저도 언젠간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그냥 러시안 블루라는 고양이 아니면 그런 미국 아 그 고양이 어떻게 보여요 까먹었어요 약간 사자처럼 생긴 그런 고양이 아 우리 다시 여기 있네 근데 우리 여기 이미 뭐 찾은 것이 아니었어 아 정 맞아요 우리 두 권 이미 찾았죠 우리 여기 한 권 찾았고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도 우리 시작할 한 장소에도 하나 찾았는데 포기 표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자 어 내려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로 메인쿤 메인쿤이라는 고양이 그런 미국 고양이 진짜 사자처럼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다만 그냥 정한 일자리 있다면 바로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음 거기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아마 그쪽으로 가야 돼 네 어떻게 되겠지만 올라가 올라가 친구 올라가 나이스 강아지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동생 우리 친동생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저는 약간 강아지보다 번역하기 환기 전번 고급 장치 오케이 고장 났어 지금은요 놓자 아 내려갈 순 없고 여기 안에 있어요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닌데 뒤에서 아마 뒤에서 아마 여기 내려가 그러면 여긴 내려가 갑시다 잠깐만 내려가서 아니 여기도 들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문자 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으어 아니 여기 들은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캐터폴드 캐터폴드? 왜 그러냐 집은 바랐어 한번 이거 타자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입구가 안 보입니다 아 전 바보야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전 거기 위에 전기를 끊겼죠 아마 그거 하면서 무슨 입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녀석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나봐 그래 기억나 슬럼의 모든 쓰레기과 슬럼의 모든 쓰레기과 질병에서 멀리 떨어진 저 위쪽의 미트타운이 있어 끔찍한 시대에도 인간들은 스스로로 사회계급 계급으로 나왔어 당시 대다수의 슬럼 주민들은 이곳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로봇들도 로봇들도 이 행동을 복사한 것 같아 아 복사한 것 같아 아 얘는 찜다 샀어 오우 이 음악은 이 음악 진짜 사운드랙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우리 다시 거기로 가야 돼 우리 완전 잠을 갔어 이리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아 길을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나이스 다행이다 가자 가자 친구 뛰어가자 왜 안 뛰어가 나 나 나 아이 아이 지금은요 거의 왔다 거의 왔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네에 여기 내려가 있었어 오케이 그럼 일단 물 마셔요 잘 드세요 친구 잘 드세요 오케이 우리 찾는 곳이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닌데 여기? 아 오 하 하 근데 오케이 여기 나갈 곳인데 근데 우리 여기 안에 뭐 찾아야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헉 흠 흠 그림만 있고 흠 흠 그림만 있고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 아무것도 못 찾아요 아 진짜 여기 계속 가야돼? 오케이 가마라에 따라 그쪽으로 가야돼 그냥 다시 다시 여기 있잖아 전 혹시 배터리 와 함께 어디로 가야돼요? 네 배터리 가져가자 안 돼? 배터리 가져갈 순 없어 여기 혹시 어떤 구석에 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거는 어 길치의 좋은 게임이아하핳 오! 길치의 좋은 게임이 아니야 아 여기네 오 다른 오토를 찾았네 잘했어 이것은 이것은 즈발타사라는 로봇일 것인가 봐 우리가 소크라고 부르는 것을 지휘한 모든 유기 세명체의 흔적이 사라졌어 소크는 아마 그 작은 괴물인가? 그게 아마 소크인가요? 그들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번식해 이 도시에 갇힌 것만으로도 힘든 힘든데 말야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노트를 찾아보자 알았어 알았어 시기린대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어느편에 거기도 있었어요 그쪽에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거 타자 안녕 다면서 그냥 확인해봅시다 아닌데 근데 아까는 무슨 옥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었어? 어 여러분은요? 네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어디 있을까 아 아 뭐나 일단 우리 어디로 1940 진심한 5 4 4 3 5 나 2 4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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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아파트, 오케이 그냥 올라간 올라가라고? 알았어 올라가자 높일수록 높일수록 근데 누가 이파람 부르고 있어요 거기 있었죠? 전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여러분 이미 왔을까? 난 지금 바우처럼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여기도 아... 친구 좀 도와드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너구나 너 생긴 것도 이상하고 작지만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어 날 쓰러들만 주고 싶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으으으으으 뭐뭐 마지막 노트 이 식물 여기 어떻게 뒤벅어 아니면 우리 혹시 여기 아직 안 찾았나? 아니죠. 실제 인간 만든 창의라 기억에 위해 나 인궁 지니어 지니어 이거 이미 읽었었어요. 전 여기 이미 뭘 찾았는지 아닌지 까먹었어. 이건 좀 큰일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었죠. 나?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미 있었고요. 아하! 이거봐요. 드디어 마지막 노트. 하하하. 아 여기 이미 뭘 찾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드디어 마지막 노트. 이건 덕이란 로봇의 것으로 보여요. 몇 주간의 연극 끝에 분관계와 강력한 UV 램프를 결합하는 데에 성공했어. 이걸 사용하면 나간 그들의 쇼크를 무리칠 수 있을 거야. 몇 주간의 연극 끝에 보관계와 분관계와 강력한 UV 램프 저 칠은 폭발적이었어. 실제 조건에서 시험해봐야 될 것 같아. 오 이 책에도 메모가 있네. 이렇게 써있어. 트랜시버에서 설계 경험을 발견했지만 고칠 방법도 알아낼 것 같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제 이게 있으면 모모가 트랜시버를 수리한 데에 도움이 되겠어. 쌍의 레벨과 통신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찾는 걸 그에게 보여주자. 우리 어디야? 힘내세요. 지금 안고만.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아웃사일 노트 네 권을 찾았어. 더모로 트랜시버를 수리 방법을 조키 노트도 찾았고 주황색 네온사인 건물에 있는 모모에게 아 오케이 거기로 나이스 거기 있어 올라가는 악허기능 아니 그쪽으로 아 그쪽으로 맞아요. 아 그쪽으로 맞히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 올라가자 뭐 이건 이건 재미있는 이건 재미이네 모모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이봐 작은 고양이 있을 없는 노트를 아직도 찾고 있나? 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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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노트 아 그거 니 노트야 알았어 알았어 아 클레멘타리아 노트 찾았나? 정말 욕감하는 로봇이야. 니가 만난 자 중에서 가장 욕감했지. 오케이. 도키 노트. 오 또 그건네 그냥 전자제품을 정말 좋아했어. 항상 위대한 발견의 직전에 있었지. 노트 스피드 악보 악보 노트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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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정말로 니 친구의 노트를 모두 찾았어? 아 그 노트 뭐야 트랜시브를 수리할 수 있다고? 굉장한데 즉 우리가 슬럼의 밖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지? 클레멘타리아 즈밀타사 떡 우리의 대위 대위를 의심해서 미안해 약속할게 표명한 또다란 방법을 찾겠어 고마워 너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 이제 그 고물 트랜시브를 꽂혀볼까? 네 잘 왔어요 진짜 짝동한다 자 날 따라와 스크린샷 일단은 이건 뭐 하시나 중요해 알았어 알았어 저 위쪽 다른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보여? 저 송신탑의 맨 꼭대기에 트랜시브를 설치하면 도시 전체와 통신할 수 있을 거야 내 친구들이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몰라 출구가 있다면 그들이 알고 있을 거야 스크린샷 스크린샷 우리 그거 어디에 하하하하 놓았어 소크를 피할 수 있을만큼 작고 빠른 건 권압분이야 니가 필요해 작은 아웃사이더 우리를 하나로 데려가줘 다간내로? 아이아이아이 아 저거 저요? 우리 저건으로 가야돼? 무슨 소리야 타따따 우리 아마 거기로 올라가야되네 어 어디로 갈까 일단 일단 아! 엘리베이터 뭐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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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기계 고양이베이터 엘리베이터 옥상 아하 여기 옥상이네 오케이 엇엇 엇 엇 지금 아마 적들이 많이 생길거에요 그냥 이 분위기조차 그냥 다 빨간색져서 위험해질거에요 칼님 안녕하십니까 위험해질거에요 칼님 그가 많아요 속의가 많아요 저 규이 나기? 으아 그럴 거 안 했어 우리 어디로 가야돼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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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갔네 아 거기야 여기로 뭐 들어가죠 다행이다 음 와 이거 봐요 진짜 무슨 병처럼 생겼네 약간 약간 하프 라이프 느낌 들어요 저 카이 저 저 저 저거 도기는 무슨 그 하프 라이프 헤드 크랩처럼 보이는데 어 어 요 요 레슨 올라 올라 으아 유 하 하 일단은 길 찾아도요 아 오케이 으어 뛰어가자 빨리빨리빨리 타그랜 스트레스 푸는 게임 갑자기 스트레스 시키는 게임 들버렸어 다만 저 진짜 이 사운드랙 사운드랙 아 디라네요 음...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음...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드린 것 같아요? 진식 팩트! 도시는 네온으로 가득 차있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특히 슬럼에는 엄격한 에너지 한도가 있었지. 아 맞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된 어둠을 견딜 수 없었어. 어느 날 누가 무지개 램프를 켰어. 무지개 램프? 램프? 무지개 램프? 아 램프? 램프? 무지개 램프를 켰어. 집 전체의 네온 사이너를 켰지. 그 사람은 잡혀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집에 아는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지. 압체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웃사이다처럼 색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아 그거... 아 그거 진짜 별이 아니거든... 아니거... 아니 것 같은데... 지금 다 동그라미처럼 생겼는데... 우리 위에 무슨... 전 그 단어... 계속 까먹어요. 제가 생각... 기억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 어... 위에 있는... 벽. 계속 까먹어요. 전 그 단어 왜 계속 까먹었는지 모르겠어. 워우! 아 책상? 아니... 카메라!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 쓸 수 있... 쓸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잘못. 스트레이 아니야... 아니라 캔. 으어억! 얍! 잘렸어. 근데... 이거봐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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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멀어... 으아악! 이 쟈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설까? 아니면... 죽어설까? 아니면... 나이스! 오우! 오우! 안녕하세용! 헤드크랩? 싫어... 이건 뭐여? 문헤킹? 잠시만, 잠시만, 어디로 가야 돼? 네, 일단 여기로 와. 아, 잠시만, 잠시만. 하하. 바보스. 헤드크랩. 계속 가자. 서아크가 똑똑하지 않아 설탕이다. 어, 이쪽으로. 범드름돔돔. 와아아아아아. 이것도 멋있는, 멋있어 보이는데. 한번 스크린샷 하고 싶어요. 귀여워. 고양이.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무서워. 어디로 가야 돼? 아아아아아아. 잘 가아게. 오우. 안으로 갈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되도록 빨리 다시 나가고 싶어. 이건 꿈꾸게임이 됐어. 오오 오오 약간 숨쉬는 소리 드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오 애들이 많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일단은 여기서 살펴봅시다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기로? 오오 우리 스텔스 할 수 있을까? 거기로 가야 한지 뭐라 난 여기로? 으아아!!! 죽을거야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죽었어 제시 도하기 제시 도하기 제시 도하기 제시 도하기 제시 도하기 제시 도하기 나만 다시 우리 그냥 어허 오케이 이거 안됐어 뛰고가자 두려워 들어가야 돼 어 나이스 여기도 누가 있어? 여기도 있을텐데 네 이미 듣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야 한 것 같아 아 다시 이런 음 아 일단 이거 이거 봅시다 지식 니코코업 그런 폐기물 관리를 담당했지 그런 상위 레벨의 쓰레기가 슬럼에 뒤덮자 박테리 레벨을 기발해서 모두 녹여버리고 아아아아아 오케이 아이아이아이 인간이 사라진 후 그 백테리가 붉은 변이를 일으켰어 점점 성장하면서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먹었지 그래서 여기가 생긴거야 가자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이거는 원래 쓰레기 먹는 박테리라로 생겼어 아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 따라와 따라와 槍 여기가 여기로 오세요 네네네네네네 지금 못 돌아가 아 됐어 이렇게 했어 했어 다행이다 다만 오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있어라 어? 왜? 무슨 무슨 소리였어? 어... 우리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아 잠깐만 우리 아마 진짜 이 겐으로 나가야돼요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오케이 다행히 다 잘랐어 아 여기도 애들이 있네 아 나 떨어졌어 아 뭐 돼 아 아무데라 음 아 여기로 혹시 여기로? 거의 거의 맨 위에 도달했어요 아 지금 몇 볼 수 있네 아 네 아이고 옛날에 사람 옛날에 여기에서 살아야 했던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참 약간 이런 그 파이널 펜테시 세븐 그런 느낌 들어요 네 근데 파이널 펜테시 세븐 세븐 파이널 세 렛 파이널 펜테시의 세븐 슬럼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가끔 그 하나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엘리베이터야 오오 아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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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 있어서 못못봤어 못못봤어 문못봤어 문못봤어 응 문 다시 우리 혹시 숨을 수 있을까? 일단 이쪽으로 가서 긴 라운드 가자 긴 라운드 가자 버전 빨리 내려와 도착했어 도착했어 지금은요? 긴 라운드 가자 잘 잊길 잘 잊길 잘 잊길 아 그 소리는 그냥 그 폭발한 거였어 의자에 앉아서 불러둡시다 카메라 잘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음악이 위협소 엘리베이터 음악이 있어야지 아 잠깐만요 지금은요? 아이점 써야지 아이점 써야지 아니 제메 막 이거 그래 제메 음 지금 Cha fis 지금af 자 사라 이런 쉽고 가 아무 maravil所以呢 와 아름다운 광경이야 이제 기억이 나 이 도시가 월에는 띠피소였어 저 별처럼 보이는 빛은 빛은 도시를 봉쇄한 지붕을 표시한 지붕 지금 표시한 불빛일 뿐이야 저 별처럼 보이는 빛은 도시를 봉쇄한 지 봉쇄하다 지붕을 표시한 불빛일 뿐이야 아웃사이드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껌땡이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에 대한 때가 까다랐지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일 아웃사이드는 재앙이었어 완전 불모지라 생존할 수도 없고 위험했었지 근데 우리 우리 고양이에서 계속 그냥 멍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하지만 네가 그곳에 왔다면 다시 그곳이 안전해졌다는 의미겠지 그리고 네 약속 아웃사이드로 간 것뿐만 아니라 도시를 기방한 것도 있었어 아직도 왜 어떤 기운 나고 안 나는 기억도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이게 내 목표인 건 확실해 도시를 기방해야해 자 돌아가서 몸으로 찾아 이제 송신기를 연결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다시 몸으로 돌아갑시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얘 사라졌어? 거기, 배모다. 작은 아웃사이더,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겠지? 잘했어.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 네가 몇 가지 장비를 바아로 가져왔어. 바아, 아, 바아, 술집. 바아에서 만나. 창을 잠, 창을 잠갔지만, 창을 잠갔지만, 여는 코드는 매우 간단해. 코드? 임마, 임마, 데서 문제를 구분하니까 주의해 바에서, 데서 문제를 구분하니까 주의해 바에서 보자. 입국 근처에 창문에 대한 코드인 것 같아. 가자. 오케, 그럼. 오케, 그럼. 나? 나 진짜 여기를 왜 기억 안했어 아 미안 자 다시 해보자 모모 그 다음은 O였나? 아니면 보자 성공 모모는 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모모 진짜 반해야지 모모에게 반해야지 잠시만 바가 밑에 있을까? 아니면 위에 있을까? 아 바 바가 여기 있습니다 아 모모 이봐 복수 복수를 한 꼬마야 이리와 신우가 잡아 잡혔어 이리와 신우가 안녕 뵠 하하하 우유 아 수다듬 받았어 이게 짝둥 하는지 볼까 거의 됐어 여보세요 누구한테 말 드리나 여보세요 그래 당신의 말 들려 우린 슬럼이 있어 우린 축구를 찾고 있어 잠깐 스바일테스 아니야 뭐뭐 지지직 믿을 수 없어 저 바일테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어디야 다들 괜찮아 그래 지지직 우리는 안전해 지지직 위로간 방법을 찾았어 지지직 여보세요 아직도 내 말 들리나 우리한테 오려면 하수도를 통과해야 해 지지직 미어 휘연 지지직 쇼키가 사방에.. 아이아이아이 하스도? 어떻게 내 말 틀려? 젠장 신호를 놓쳤어 믿을 수 없어. 자발타자가 살아있다니 그와 다른 아우사이다들이 하스도를 통해 뒷 위로 올라간건가? 이랬 그렇게 말했지 하스도는 슬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자발타자가 성공했다면 방법이 있을거야 자발타자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럼 하스도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오 멋있는 모자 있네 하스도는 통과할 수 없을거야 거긴 저기가 특신.. 특실때거든? 특실때거든? 바로잡아먹힐걸 특히 너말야 꼬마 만자들이 과거에 도전했었어 나를 끝이 좋지 않았지 어쨌든 나는 경고했어 네 일은 네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당신 누구지? 그냥 가자 음 시무스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떡은 훌륭한 과학자였어 소크 상대할 새로운 무기를 기발하고 있었지 무기? 몇 년 전에 그가 무기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 후로 사무소는 변했지 우리 어떤 무기를 만들었어? 시무스의 말은 듣지마 나스런 컵은 먹은거야 떡이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린 아우스타더와 합류해가능해 어떤 무기? 슈터가 될거야 이게 노트에서 떡은 비밀연구실을 몇번 언급했어 노트에서 떡은 비밀연구실을 몇번 언급했어 그곳에서 작업을 했을거야 오케이 비밀연구실을 찾아야할것같아요 시무스 디비단서가 있을수있어 어서 나를 따라와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그 옷이 멋이네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 네 아이유 이것은 기소교 이것이 없지 이것이 없지 열심히 깨끗해 시소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니라 그냥 당신 혼자서 해봐 흐흐 어이! 시무스! 문 열어! 네 아버지가 우리를 또래로 했던 말이야 예상은 했어 이상은 시무스한테 아주 힘든 일이니까 더 이상 아웃사이더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나를 도와주진 않겠지만 너라면 좋은 생각이 있어 아 여기 무슨 문이 있어? 으어어어 덕에 이 노트를 가져가서 시무스에게 보여줘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아무도 충격족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연구실을 찾아봐 작은 아웃사이더 나는 바로 돌아가서 다른 작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시도해볼겠어 걸 도노돈돈돈 음 얘는 어디야? 여기서 뭐해? 네가 말했지? 하수를 통보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날 내버려도 날 내버려도 어디야? 이게 뭐지? 잠깐 아빠의 물건인가? 뭐 우와 우리 아빠한테 비밀방이 있어? 있었어? 대체 어디에? 오 제가 찾아볼게 아 아마 카펫 밑에 카펫 밑에 이게 뭐야 담배인가? 야 이마 담배 이렇게 많이 피우지마 그리고 왜 집 좀 정리해 시간이 말할 것이다 시간 시간 아무것도 없는데 죄송해 제가 집 좀 정리하고 있어 오 진짜? 이거 이제야 처음으로 찾았어 이런 곳에 디지코드가 있었다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어째서지? 네 그건 좀 힘껏 생각해보세요 비밀번호가 뭐지 전혀 모르겠어 우리 그냥 해킹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일단 비밀번호 찾아야 돼 시간이 말한 것이다 오케이 여기 혹시 3개가 있을까? 아 이 오 일 일 이 오 일 이 이 오 일 일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라고 아 아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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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예 예 예 예 예 우호적 우호적 우호적은 그냥 대단하다는 그런 뜻인가? 그거 한번 우호적 그거는 내 입사 사전에 따라 프렌드리 친구 아 귀엽게 들이지만 결국 우호적 오케이 오케이 무슨말인지 알아 인류시대의 오래된 박테리아 모든 종류의 물질을 먹는다 어둠 속에서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아 그거는 좀 큰일이네 강한 빛이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 라이츠 혹시 무기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방을 본 적이 없어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그걸 숨길 수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앞에 소 큰 무기 설계도 설계도일거야 아빠는 항상 이런 비밀스럽게 진행했거든 아빠는 무기가 이론상으로 아 이론상으로는 작동하지만 실제 시험에 필요하다고 했어 크러그는 슬럼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럼 무기가 어디야 그럼 아마 이 라이츠가 아마 어 충분히 세지 아 아이고 이거 엄청 많은데 나중에 일어난 깨운 것이 아니지 계속 거기 있어라 아 아 디플렉스 디플록서 디플록서 영어로도 디플록서 정사진 개념 빛 기반 권총 낮은 운선 순위 시각적 육관 크기 방초 디시벨 높은 운선 순위 실제 주관에서 주관에서의 시험 목표 초당수 그 20마리 파괴 20마리만? 아니면 한꺼번에? 여기서 뭐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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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 것 같아요 아 악보 김악보는 여기 필요 볼 필요 볼 필요 어 로봇 뉴스 헤드라인 쏙은 공식적으로도 이상 통제해 볼까? 이젠 김석까지 먹어 치우는 지경 김석까지? 김석? 김석? 김석이 일단 김이라는 줄 알았는데 근데 김석? 아 매트 아 오케이 김석 그냥 금 은 그런 그런거 포함하는 그런 표현인가? 김석까지 먹으면 안 돼 적어요 올라 갈 순 없어 여기는요? 여기 여기 여기도 이상 알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만 어딜 있을까? 아 아닌데 어 거미조리 이거 일 못해놨네 못 읽네 아 여기? 이거? 이거라? 아는데? 헝 뭐하게? 비밀 실험실 과학자들은 다 비밀 실험실이 있는 건가? 아마 저렇게는 설치한 무게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 그때 저는 왜 아! 아마 여기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거워요 거기 있어 우린 그냥 훔쳤어? 여기서 뭐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 아 보여드려야 돼 잠깐 그거 기억나? 아빠의 추적기잖아 아빠는 항상 그 추적기를 사용해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어 그곳을 여기 여기 이용하면 여기 이용하면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저게 믿기지 않아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미... 아 미...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소크를 상대할 무기가 필요하지 아빠는 분명히 무기를 하나 가져갔어 추적기를 수리하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슬럼에서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몰라 나를 따라와 문을 데려와줄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긴 일이다 어디 가게? 파이팅? 좀 도와주... 진짜 파이팅만 우리 어디로 가야해? 추적기를 수리해야해 슬럼에 있는 로봇들에게 보여주자 고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몰라 오케 기둥 이 친구 먼저 고매장 연관 치워야 하잖아 내 가게비에서 누지마 헛... 어집지 않것들아 오케이 이건 안 돼 야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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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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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쨔 으아 우리 나쁜 놈아야 이 친구랑 얘기하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후려간 물건들은 뭐라고 보물이 짠데기 써 물물교환자를 방문해봐 누구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 일단은 인마 혹시 이거 아지 아 그 추적기 전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 보니 빠른 바텐더가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바텐더 오케이 바에 돌아가자 바텐더 너 처음 왔구나 너 처음 온 곳이 아닌데 너 처음 왔구나 뭐 또 봐줄까 네 아 네 카일님 저랑 시간을 조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잘 해내세요 다음에 봐요 정말 아름다운 물건이야 그리고 희귀하기도 하지 이런걸 고치는 일을 알고 있어 제니금 이어 뛰어나자 단지 조금 뭐 보면 알거야 이름은 엘리오시야 사무실은 여기서 바로 왼쪽 그랜마의 가게 근처에 있어 문의 표지판에 잔뜩 붙어 있을거야 사무실은 여기서 바로 왼쪽 지식 혹시 여기 오라고 해야돼 오 지식 새로운 지식 정말 이걸 먹나 죄송해요 그들의 원래 설계에는 소화기가 없어 아 짠 먹어? 인간을 모방해서 어떻게든 진입을 한건가? 지식 나도 시도해볼까? 그들의 방식을 조종하고 싶어 뭔소리? 나 그쪽으로 숨 세게 야 나이스 나이스 나 할 수 있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건 저 위의 레벨 2에서 한 이들의 신문이야 몇 년이 지났지만 읽을만해 몇 년이 지났지만 읽을만해 아 신문 이 장신 약간 고장 것 같아 엘티라는 로봇이 있어 그건 도와줄 수 있을거야 네 내 엘티라는 로봇이 내 엘티라는 로봇이 내 엘티라는 로봇이 그냥 직접 한번 에잇 잠깐만 누구에게 읽을 수 있어? 확보 어 어 어 여기 나갈 수 있어? 이거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걸 거리에 놓아 으음 그걸 거리에 놓아 놓아두었는데 시바냥님 안녕하세요 사이버펑과 같게 맞아요 사이버펑과 고양이 같게 그걸 거리에 놓아 놓아두었는데 다음날의 숙기가 전부 먹어버렸어 정말 말도 안되지 않아? 으음 먹어치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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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언니는 항상 너한테서 일어난구나 난 무서워서 마을 마을 안 떠나 너무 위험해 게다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가디언 뿐이야 여기 들어가야돼 아 이 문이 얘기인가 네 게임 진짜 재밌어요 게임 너무 재밌어요 고양이 좋아하면 고양이 게임도 좋아하지 잠깐만 그랜 마을루 엘리엣 프로그래밍 이쪽으로 가야지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엘리엣 프로그래밍이 어디 어딜까 여긴가 아 엘리엣 프로그래밍 나이스 문을 두드리기 우리가 열때까지 기다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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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립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오 처음 봤어요 기다리시오 다시 데뷔하자 도도로롸 하아 추후 썩이 바로 저기있어 바로 저기있어 일단은 이거 한 번 악보 미안해 에 되게 보여줘 엘리엇이 악보 오 번역하자 우리의 노이 우리는 노이로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2 5 4 4 8 7 5 5 5 6 1이 지난 후 우리는 영혼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 아웃사이더들이 이 지옥의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뭐 뭐 그냥 여기 어 살자 여기 여기 이 게임은 포토 모드 필요해요 아 아 여기 오케이 왁스 여기 올라가야 되네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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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뭐 있어 아 안돼 올라가자 안녕 안녕 했어요 응 모두 맞을까 오우와 아 좋은 추측기잖아 이 모델 알아 도이마 비아 2000 이 작은 장치로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지 좀 봐도 될까 수리 방법은 알지만 이렇게 떨고 있으면 키보드를 쓸 수 없어 네가 아픈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좋은 느낌이 아냐 이렇게 떨리면 이를 못해 네 추측기를 수리하려면 땀 여우가 필요한 것 같아 도이마 아니 어 도이마 아니 다미어 알았어 어 당신 어떻게 죽음을 느낄 수 있어 다미어 도이마 오케이 우리 담묘 어디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데 잠깐만 담묘 한번 찾음 담묘 어 네가 생각하는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았어 맞았어요 오 지식 이 나무는 노라운 과학적 현상이야 인간의 독창성이 햇빛이 없어도 없어도 식물이 잘 자라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걸 놀랍지 아 유기치를 위해서는 도시의 공기를 정파하는 나무가 필요해 로봇에게도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돌보기치 인간들이 그러길 원했을 거야 그러길 원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친구 담묘 어디야 엘리엇은 건강 건강 염려증이 있어 요즘 그런 증세를 가진 녀석이 많지는 않지 우리 조사들에게 물려받은 거라서 다시 일하면 전혀 필요해 전이 필요해 가져다주면 말을 들을 거야 전 전인 줄 알았어 전 알려주세요 뭐 해야 하는지 예를 들으면 여기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교육이 따뜻한 것을 찾아 모여 저 여기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도로였습니까 아하 네 문 열어져 그리고 뭐 행동은 네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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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 아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아 아 아 그랜마가 아 그랜마가 여기인가 그런 거 같다 그랜마 위로 안녕 작은아야 혹시 나에게 전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니? 전선 내게 반처를 만들어 주고 싶지만 전선이 필요하지만 전선 있죠 고마워 바로 시작해야지 어 오케이 시간 좀 꺼리겠네 고마워 새로운 아이템 획득 저는 획득 너무 마음에 든 단어예 획득 너무 어 아 그냥 사운드가 맘에 왠지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 꼬마야 자 어울릴 자 어울릴 거야 роз 너도 너도 누나 돌아가자 여기 아니였어 여기였지 아니야 제가痠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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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추적이는 네가 안전하게 잘 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 따뜻하게 해줄 전이 없으면 작업을 알 수 없어 집중이 안 돼 도와드릴게 이거 어디서 났어? 굉장한데 써볼게 와 떨림이 멈췄어 다시 일할 수 있겠는데 고마워 이제 네 추적기를 확실히 고칠 수 있어 어디 볼까 업데이트를 하고 한 가지만 더하면 됐다 수련 아이템 백득 수련 추적기 가져가 고마워 네가 잘한 일을 꼭 찾기를 바란다 뭐했어 전ism lighting 죄송p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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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i 알 수 있을까 transformations 뭔지 삶이 힘내 힘내세요 그래 내가 이 스카프를 만들었어 멋지지 않아? 뜨거지를 따르니야 우리 지금 뭐 아 맞아 맞아 연결국가 좀 어렵네 스위머스 집에서 흥미로운 건 찾았어 그거 뭐야? 이렇게 해야 돼 스위머스에게 가서 아빠를 추적해 보자 지지할 시간이 없어 시이머스 아아아아 얜 어디에 있었어? 얜 어디에 있었어? 다행이다 투적기를 수리하는뒤 성공했어? 네 네 했는 거야? 고쳤구나? 잘했어 줘봐 아아아아 왜 이렇게 일찍 손 빙이 잡혔어 아빠가 정말 사례인 거야? 믿을 수 없어 주저길을 따라가자 아마 아빠가 아마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먼저 가세요 글을 안 해 주세요 번역해 봅시다 알림 분위기를 더해줄 기타 연주에 필요한 악보를 찾고 있음 자지만 가져오도록 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있음 모로스카 네 네 네 있어 있어 모로스카는 아마 그 악보를 보내야 돼? 잠시만 오 미안 자유를 즐기기 위해 태양에 필요하진 않아 저도요 태양 필요하잖아 아 틀림없어 자유를 즐기고 있음 지속력이 많이 없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지금 혼자 간 거야 잠깐만요 저 한번 화장실 갔다 올게요 계속 갑시다 이거는 좀 무서워요 친구가 어디로 갔어 친구가 어디로 갔어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계속하자 라따라따떠 저 한번에 가르쳐다 쑥 아 쑥 아리 쑥 아리 짠득 있잖아 우리 잡아먹고 말거야 난 못해 우릴 잡아먹고 아 우릴 우릴 아 오케이 나는 느리거든 문명속에게 잡히고 말거야 이 베지 바다 우리 아빠가 보시면 내 친구라는 걸 아실거야 우리 아빠가 보시면 아 오케이 배치 쓰이른 아이템 팩트 문을 열어줄게 열어주세요 아 را아 아 네 가피 오케이 쑥그가 많이요 아 여기 여기 많이요 그게 좋은데 어 얘는 좀 무서워 보여 아 우리 바로 벽 옆에 있어요 아니 그냥 왜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어 떠올리기 뭘 이 병은 정말 거대하구나 기억나 슬럼과 미드타원 사이의 분열이 상징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수그리를 계속 던졌다는 사실도 기억났어 정말 끔찍한 짓이지 그래서 실패했는지도 몰라 아 지식이었어 못봤는데 근데 여기 아 진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저에게 막다란 골목 흐어 어 어 뛰어가자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뛰어가자 아아!, 아아... 짬퍼! 아, 다행이다. 오오, 짬퍼! 오우awat! 으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오케이 어디してcut? 어디 어디raf? 어... 왼쪽...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똑똑하니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으면 안돼 오오 네 하! 거기 있으랏! 아 오케이 이건 안되는데 음 지금 켠 일이..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 번 다시 뽕 굿 어! 어! 히히 네 드디어 와아아아아아아아 으헤헤헤헤 힘내자 친구 힘내자 괜찮아? 엄지 hare는 추락이였어 괜찮 Annes 도그는 근처에 있을거야 거의 다 왔어 우리 디에머가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다시 괜찮아 잤어? 다행이다 그냥 부순다 부시면 안돼 부시다? 응, 그냥 먹었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리 많은 것 같아 음 일단 여기 뭐가 있는지 오! 지식 나랑 함께 일했던 과학자는 은퇴 후 작은 오두막으로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항상 말했어 물론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누구든 적어도 100년 동안은 무리였지 아웃사이드의 소박한 낚시대와 책이 쌓였던 작은 오두막이 있을까? 과학자가 원하는게 바로 그런거였을텐데 하지만 먼저 떡을 찾아야해 자자 자자 금원독이 오 음악은? 왜이렇게 돌아봐요? 물이 왜이렇게 돌아봐요? 약간 떡처럼 보이는데? 아 근데 이 음악은 진짜 음 사운드랙은 사운드랙이 있는지 오에스티가 있는지 이게 잘 있으라 친구 음.. 아 여기 괴물? 오 엉 이게 뭐야? 아이템 사용 근데 우리 없죠? 이건 발전기야 작동하려면 다른 부품이 필요한 것 같아 오케이 찾으러 가자 여기 없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야 응 근데 그렇게 희야할 것 같아요 어어 아 싫어 싫어 여기 들어가 있을 밖에 없는 것 같아 네 네 소리 내지마 여기 위험해 왜? 헝 어 얘 아마 있을텐데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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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잠깐소 그거 아니잖아 넌 누구지? 그거 니 에지잖아 어디서 잔거지? 니 아들이 널 보냈시? 보내..보내니? 아 심은스 영리한 녀석 난 오랫동안 여기 혼자 있었던다 디플럭서를 테스트하려고 왔지만 기획대로 되지 않았어 집에 돌아가고 싶구나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원한다면 집 주변에 돌아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오케이 인간들이 이런 의상을 입은 것은 인간들이 이런 의상을 입은 것은 것을 본 적이 있어 그 은혜 자갖고 많은 소음을 내며 뛰어다녔는데 아 그래 이지경 나 어린이들 아이들 덕분에 거리가 더 활기 잦지 아이들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어른들은 그들은 부적이나 사랑한 것 같았어 너건 심은스 그리워한다고 말했어 그거 같은 의미인가 부품 아 예 디플럭서를 조심해 따로해 완전 충전되면서 그렇게 폭발시켜서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가고 흠 이 녀석의 작동화를 연 1미터 어... 기가와트 아 기가와트 기가와트 아 1.21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근처에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집 밖에 있는 빨정기 뿐이야 문제는 시동이 안거린다는 거란다 퓨즈가 나간 모양이야 그리고 주비에서 어깨가 많아서 수리하러 나가기에는 너무 위협하단 말이지 나는 제일 빠르지 않지만 너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빨정기의 퓨즈를 교체하면 디플럭스 충전할 수 있을 거다 따라오렴 뭘 해야 할지 알려줄게 네 알려주세요 나이스 어디야? 어디야?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이템 획득 발전기를 껴 때의 소음 때문에 소음이 나타날 거야 음 네가 발전기를 꽂히면 네가 디플럭스를 충전해서 껴 수 있겠지 이 케이블을 따라가서 표절을 요청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자 행운을 빈다 오케이 그럼 그거 꽂히고 아마 그냥 다시 그냥 그... 소음을 피해야 돼? 피해하... 피해해야 돼? 피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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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ㅋㅋㅋㅋ 자세히 그래 싱 subtract 아... 보라색 오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냥 피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으아아아아아 저는 홍영회로 달아가 먹기 allo 저 우리 어dleева 킁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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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우라 가자 우라 가자 그니까 있잖아요 羅 만세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멋지구나! 니가 발전기를 다 작전시켰어 디플럭스 디플럭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봤지? 이걸 이용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잠깐 이 디플럭스로 니 드론을 작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됐어 니 마친 드론에 디플렉스가 설치됐단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전략관에 적합한 것은 아니란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 두려움 이제 말로 돌아가자 아빠가 간다 아들아 어떻게 쓰면 돼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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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해 이제 더 플렉스 아 오케이 근데 어떻게 쓰면 돼요? 헤헤 이 찡으랑 이왕 동물인 것 같아 이왕 동물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슬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가 지나갈 수 잇기속의 모듈 처치해져 엘비 하지만 예상대로 과열된 위험이 있어 그렇게 되면 잠시 시켜야 한단다? 시키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쓸 수 있어야 할텐데 그냥 재충전해야 하네요 그런 말인거구나 갑시다 아 이 문이네 지금 우리 앞에 미친듯이 많이 속이 있을거야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구나 전기가 끊긴 것 같아 오늘은 먼지가 많이 생기네 이 문을 연 방법이 있을거야 네 그냥 손으로 로봇이잖아 힘이 있을텐데 역시 네가 해야하네 이 문을 연 방법이 있을거야 네 그냥 네 그냥 네 오케이 우리 한번 찾아 봅시다 헉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한 퍼즐 풀었어 아닌데 여기 올라가야 한 줄 알았는데 어디야 한 줄 알았지? 아아 아아 오케이 오케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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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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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 Licht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ly오 olyo oly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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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요 와요 ly오 아쉬워 이제 먼저 가세요 기는 떨어지진 않아 그냥 이거 타자 먼저 가세요 이가 열면서 어디 위에서 아닌데 넵 뵌 것 같아 누구지 친구 오 수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친구야 떡을 구해 주셔서 고마워 심에서 가도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기뻐 이제 우린 쏙을 마사 살 수 있어 모모가 하수도 옆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떡과 심은은 행복해 보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거기 가고 거기 하수도야 근데 우리 여전히 아니 여기 아니야 이 악도 있잖아 우리 그거 누구한테 줘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돌봅시다 그냥 어 무슨 음악가가 여기 있는지 빨리 못 찾으면 그냥 바로 어 그 하수도 갑시다 근데 여기 할머니 있고 오호 도 아 우리 여기서 어 여기에서 온 거 고쳐요 네 여기 괜찮으세요? 하, 사운드 박을? 사운드 박을. 하, 마시면 하세요. 네, 오케이. 알아서 들어오고. 아, 잠시만요. 지금 그 마지막 거 살 수는 없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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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봤구나. 이번엔 뭘 원하지? 이건 고득 루머야. 우리 전 선조들의 재능에 대한 증거지. 에너지 드링크, 캔. 네, 암호. 너무 비싸요. 봉호가 배. 배에서. 봉호가 배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 측으로 가도 되지만 여기서 뭘 잃은 다음 마친 거야? 그래. 네가 가면 문을 닫을 거거든? 숙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 끊었어. 아, 우리 지금 혼자네. 아, 우리 집이 일어나서. 가자. 네가 도르 자는 데가 디플렉스까지 구했다니, 이제 잘 스팔타사로 찾을 수 있겠어 출발하자 하드스에 도서크가 많이 있을텐데 어둠 하수도 하수도 어둠 어둠이 아니라 하수도 City Technical Network 어 아 거기 미석이가 있네 여긴 잠시만요 아무것도 으어 으아 여기 빨리 통하면 적겠는데 아아 이 문 열어야 돼 아아 아아 오 오오 오 오오 아 진짜 약간 엘린 느낌 엘린 엘린 시리즈 리플레가 어디야 우리 리플레에 도움 필요해 아 엘린 영가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첫 편, 후 편, 그 후의 편 마음에 들어요 아 전 그... 어어 다가가면서 아 싫어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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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싫어 아 빨리 가자 싫어 싫어 오우 오우 거긴 이 나쁜 놈들 볼 수 있네 우리 어디 가게? 아 거기는 무슨 아 그냥 PC에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 지금 이 문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친구가 도와 드릴 수 있을까? 친구가 도와 줄 수 있을까? 네 오케이 아 나 지금 한번 직접 수리해 봐 이 오래된 기계 장치들은 모두 다 고장된 상태야 당신 때문에 고장 됐죠? 수동으로 열어야겠네 수동으로 열어야겠는데 오케이 뭐 힘내세요 어 어 아 갑자기 왜 너와 함께 계속 갈 수 없지만 어 계속 방법을 찾아볼게 찾아볼게 이렇게 발자자바 크레멘탄을 찾으면 네가 이렇게 용감했다고 전해져 그렇게 할게 다시 날아가고 싶어 아 세탁기 아 세탁기 어 거기 뭐 있나 인간 만 음 하 위반했어 아 당신 머리거든 아 아 아리 여기도 아리 있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네네 어 어디가 들어가야 돼 도니 사운드트랙 잘 구실보구 거기 있어라 계속 거기 있어줘 내려가 오 나비 아니 나비 아니라 이거 어떻게 몰라요 까먹었어 이건 진짜 엘리인 느낌 들어요 까빠이 아 제발 아 뭔데 좀 이리 새겼어 잠깐만 죽을거야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오앗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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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Hahaha. 으깜 ott 1뚜 야. 으오오오오 오우 오우 오우오 오우오오옹 오우 fic 으 spreadsheet 흔 선 corps이 Sr neither focused 아, 수음은 아킹 거꾸들어 아, 오케이, 이쪽으로 하아 예예예예옛 잠잠잠 야 잠만 난 벗어란 말을 안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 어어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다 무시할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봅시다 다 괜찮아요 오늘은 일어나릅니다 아나 아이아맨 ど Helsing거 어디 가야 돼? 여기 아니야? 어? 여기만 거야 하하 이쪽으로 오면 안 돼 하지만 우리 해킹해야 돼 잘됐어 워낙 편으로 가야 돼 너무 멀어 어? 빨리 빨리 이쪽으로 할 수 있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누가 우리를 살피는 것 같아 살피다 맞아요? 보다? 아이고 이거 진짜 애인각 같아 우리 얘기도 못해요 어묵 버킷 눈 이건 원래 박테리아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 네 표현 많은 것보다 나 뭐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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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으아아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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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 개쉽다 으아악 음 이치으로? 전 지금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예 모릅니다 빨간색 여기로 가지 그냥 앞으로 뛰어가자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오 히히 아 이 안 돼 네 오 좋아요 히히히 아이고 아 다행이다 오오 얻은 곳에 나 혼자 있었어 네트워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 하지만 네가 날 구해줬어 고마워 친구 그 정도의 전략을 끌어 끌어내면 니 코아에 무리가 해? 그 정도의 전략을 끌어내면 니 코아 무리가가 무리가가 무리가가? 무리? 무리 하지마 무리가가 좋은 딥 플렉스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면 조심해야해 무기 무기 끝났어 아 다른거 여기있나? 지식이라도 없는데 그러게 여기 들어가고싶은것이 아네 죽으면 오 다시 이 표시네 여기 들어갈수있는것같아 다스도를 타고 온 여행자라니 너 같은 여성 오랜만에 보네 저는 우리에게 열악한게 아냐? 아 열악한게 너야? 작은 아우스사이더? 아우스사이더 살바.. 아우스사이더 살바.. 블렛.. 발타사가 널 기다리고있어 지금 우리 마을 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있지 우와 엔트 빌리티 엔트? 엔트? 엔트 빌리티? 엔트 빌리티 이 기계. 네가 도왔던 과학자가 이런 걸 썼는데? 맞아요. 그는 병에 걸렸어. 이게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그는 기계 안으로 돌아들어갔어. 하지만 난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혼자였어. 그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어... 그는 컴퓨터에 자신을 업로드했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따라줬어. 혹시 B12는 그는 아닌가? 그거 그냥 까먹었고? 하지만 업로드가 뭔가 잘못되었어. 그는 수백 년 동안 갇혀 있었지. 작은 고양이에 나타날 때까지. 제 말이야. 그는 여행을 찾고, 그는 주인공에 관해 주신 것을 알게 됐어. 그는 우리의 관계가 있었던 것만, 그는 그들이 말이야. 그랬나? 그랬어. 네가, 네가 그 과학자였어. 네. 나의 인간이었어. 내가 지금의 인간이었어. 난 잠시 시간이 왜 그거 말이 돼. 내가 지금의 인간이 됐어. 내가 지금의 인간이었어. 충분해? 안녕하십니까 아, 오케이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냥 좀 이 친구의 표정 아, 이 친구의 표정 아, 이 친구의 표정 아, 이 친구의 표정은 지금 안 돼 프로게미 짐이 없는데 여기 애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는요? 아 없었어 안돼 오 한번 자자 한번 자자 그럼 여러분 이문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 내일 계속 할거에요 여기까지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bye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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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